180도 달라진 주소연 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빨리 하고 있어요. 빨래요? 고무장갑 킨 거 보니까 일 잘 하시네요. 그렇죠. 집안일 하시네. 빨리 하고 계시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골다공증을 잡은 뒤로 집안일도 척척.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는데요. 근데 빨래 하신다더니 손빨래 중이셨어요? 아니, 집에 세탁기 없으세요? 세탁기 있죠. 근데 조금씩 나오는 이런 거는 손빨래하면 빨래도 안 상하고 좋아요. 알뜰살뜰 야무진 살림코단 주소연 씨. 거침없이 손빨래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네요. 오, 쫙 비틀어 짜시네. 오, 예. 골다공증 판정 받았던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힘들었을 때는 거의 못했죠. 세탁기에 맡기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손목 이런 거? 지금은 엄청 건강해요. 많은 큰 빨래도 빨아도 괜찮아요. 강철뼈로 다시 태어난 그녀. 골다공증 때문에 속 시원히 할 수 없었던 손빨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답니다. 섬빨래할 때 힘들어서 깨갱깨갱 이렇게 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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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우 갖다 놀고 그랬죠. 아까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짜지도 못하셨겠어요. 못 짜죠, 이 팔이 아파서. 이렇게나 자랑을 하시니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악력 테스트. 65세 이상 여성의 평균 악력은 20.4kg.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와, 평균 악력보다 월등한 수치. 이게 걸리면 다 짜버려. 그러니까, 우리 다 짜버릴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주소연 씨가 골다공증을 잡은 비법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뭘까? 상 받으신 건가? 되게 애지중지 하시는 것 같아요. 상 받았어요? 이거 저의 자극제예요. 자극제요? 네. 건강이 굉장히 나빴을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잘 관리해서 이렇게 좋아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건강도 널 생각하면서 노력하죠. 그런 자극제예요. 아, 진단서를 저렇게 해놓으셨네. 골다공증 진단할 때 쓰는 T스코어라는 건데요. 마이너스 2.5보다 숫자가, 마이너스 숫자가 크게 되면 골다공증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마이너스 3.5면 심각한 골다공증. 아, 그러니까 일부러 저걸 저렇게 해놓으심으로써 각성하자. 이게 이만큼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단순히 3.5에서 1.7로 한 1, 2가 좋아진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포로 보는 거거든요. 분포해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거예요. 거의. 주소연 씨가 골다공증을 잡은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과거의 진단서를 액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뼈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녀의 단단한 일념이 담겨 있는데요. 골다공증 때문에 짚고 다녔던 지팡이 또한 자극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녔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걷는 게 불편하니까 활동하는 게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게 제일 서러웠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비법은 뭘까요? 냉장고에서 뭘 꺼냈나 했더니 바로 두부였습니다. 두부. 두부 몸에 좋죠. 두부 좋아. 맛있어요. 모든 건강이 먹는 거에서 다 오잖아. 그래서 점심 준비하려고. 어머님한테 특별한 점심이 있나요? 그렇죠. 살짝 데쳐서. 두부로 어떤 건강식을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요. 믹서기에 살짝 데친 두부와 우유를 1대1의 비율로 넣은 다음 적당량의 잣과 함께 갈아주기만 하면 여름철 별미 두부 우유 국수 완성. 맛있겠다. 배고파. 저런 방법이 있군요. 아예 두부를 갈아줘요. 저거 괜찮다.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두부 우유 국수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뼈 건강에 으뜸이라는데요. 정답은 바로 뱅어포. 이거 뱅어포. 멸치보다 칼슘이 더 많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김도 단백질도 많고 소화도 잘 되고.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가열된 팬에 올리브유를 충분히 둘러준 후 볶아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간은 거의 안 해요. 이 뱅어포에 짠맛이 있거든요. 짜게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짜지 않고 싱겁게 이렇게 간간하게 하려고 해요. 바삭한 식감으로 입맛을 저격하는 뱅어포 김자반과. 단백질 덩어리 두부 우유 국수까지. 영양 가득한 뼈 건강식단이. 바로 골다공증을 잡은 두 번째 비법이었습니다. 너무 간편하게 정말 건강식을 드십니다. 맛있겠네요. 진짜 맛있겠다. 일단 맛이 중요하죠.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콩국수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부가 이렇게 콩을 긁는 거다 보니까 부드럽고. 또 잔맛도 많이 나거든요. 향이 좋고. 그래서 콩국수랑은 한창 높은 맛이 나요. 맹어보도 지금 아주 적절히 잘 볶여가지고. 생각보다 바삭하면서 맛있어요. 조화도 잘 먹고. 국물도 남길 수 없죠. 제가 방송에서 국물 드시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 국물은. 저건 두부에다가 우유에다가 뭐 다 마셔야죠. 아이고. 큰일 마셨네요. 큰일 마셨네요. 아이 원샷까지 큰일.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난 뒤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함께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제가 요새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비타민 K2라고 해요. 골다공증을 잡은 세 번째 비법. 바로 비타민 K2였습니다. 아유 저렇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건강해지셨지. 이 비타민 K2가 몸에 있는 칼슘을 뼈에다 붙여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줄 알고 먹게 됐어요. 도움 좀 많이 되셨어요. 네 도움되서 기분도 엄청 이렇게 막 요즘은 맘보 걷는 것도 안 힘들어요. 비타민 K2로 골다공증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아이고. 아유. 축하드려요. 비타민 K2 등분입니다. 많이 표정도 밝아지시고. 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근데 보통 비타민은 채소나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K2는 식품으로 혹시 섭취가 가능한 것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제가 어떻게 또 비타민 K2가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식물의 염록소에는 비타민 K1이 풍부합니다. 이 K1을 초식동물이 먹게 되겠죠. 이 초식동물이 먹게 되면요. 그 동물의 위장에 미생물이 비타민 K1을 K2로 합성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초식동물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소나 돼지라든지 닭에서 나오는 고기라든지 치즈라든지 달걀들의 식품을 먹게 되는데요. 이 식품 속에 바로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이렇게 방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축을 키울 때 대부분 사료를 먹이게 되는데요. 이 방목 형태로 가축을 키우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료를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이 비타민 K2가 합류된 식품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과 별개로 외부에서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30년 동안 비타민 K의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완경 후 여성의 비타민 K2 섭취와 골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13건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비타민 K2의 섭취 후 고관절 골절은 77%, 척추 골절은 60%, 모든 비척추 골절은 81%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나 중요한 비타민 K2를 우리나라 삶으로 살아왔을까요? 저도 오늘 이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타민 K2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뼈의 구성에 필요함의 기능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사에 먼저 접어든 일본의 경우는 1995년에 비타민 K2를 골당국증 치료로 승인을 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 K2가 골당국증 예방의 약 79%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게 밝혀졌고요. 부랴 부랴 분주히 발걸음으로 옮기는 추서연 씨 아니 날도 더운데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요? 매일 하루는 3,6,9 운동하러 가. 3,6,9 운동이요? 네. 자 이제 밖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지팡이도 없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3,6,9 운동이라는 게 뭘까요? 궁금하네요. 운동의 시작은 스트레칭부터. 본격적으로 3,6,9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만발의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건 무슨 동작이죠? 이 골당국증에는 근력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근력이 붙기 위해서 다른 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 운동이 그나마 간단하게 늘 3분만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어요. 3,6,9 운동의 3은 바로 근력 운동인 하늘 달리기를 하는 시간 3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근력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증거죠 뭐. 하늘 달리기 운동을 마치고 곧바로 산책을 시작했는데요. 3 지났고 이제 6이 남았는데. 아, 6. 6이 뭘까? 6분 걷는 건가? 6분 걷기? 틈틈이 확인하는 휴대폰. 걸을 때마다 수치가 올라가네요. 내가 3,6,9 운동 중에 하루에 6,000보 걷기 실행하고 있어요. 이제 뭐 내 같은 나이에는 6,000보에서 1,000보 그 사이에 걷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6,000보 이상은 다 걸으면 이렇게 파란 짝대기가 되거든요. 3,6,9 운동의 6은 바로 6,000보 걷기를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6,000보를 채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벌써 구는 뭘까?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3,6,9 운동의 마지막 구의 의미를 확인해 볼 차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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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게 접혀요? 진짜 유연하시네. 와, 발을 끌고 싶다. 마무리로 9분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서 몸을 풀어주는 운동인데요.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3,6,9 운동이라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좋은 것 같아요. 골다공증 관리할 때 중요한 게 이 유연성을 기르는 겁니다. 저렇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져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3,6,9 운동의 9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 9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운동부터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완벽한데요. 골다공증을 잡은 네 번째 비법, 3,6,9 운동. 꼭 따라해보세요. 주소연 씨가 운동과 함께 잊지 않고 챙겨 먹는 비타민 K2. 그 못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불편해하던 모습이 완전 사라졌어요. 그분이 그분인가 싶을 정도로. 비타민 K2로 골다공증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삶에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우 여성 461명에게 비타민 K2를 먹게 했더니요. 대조군에 비해서 척추와 팔뚝 그리고 대퇴부의 골밀도가 모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K2를 매일 45mg 섭취하게 한 후 허리뼈의 골밀도를 측정을 했더니 대조군 대비 골밀도 감소가 6.6배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ET 승 done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